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여러분 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따르릉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오씨 알겠어요 이따가 따로 네 또 어떤 곡이야?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뒤에 정말 멋진 가수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갈게요 자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마 아 맞아요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네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닌 누나야 갈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닌 누나야 한 번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닌 누나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우신데 한 곡 더해도 괜찮으시겠어요?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따르릉 한 곡 띄워드리고 저는 울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